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복잡하고 여러가지 수가 있는데요. 베개의 가장 뼈아픈 수. 아, 이 수는 참 웬만한 고수분들도 찾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과연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만년패도 나오고, 뭐 패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뼈아픈 수, 어떤 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보통 두면 뭐 이렇게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십시오. 베개 사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젖히면은 이거는 만년패가 됩니다. 그렇죠? 만년패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잡기 위해서는 다 공배매워서 이렇게 단수 쳐야 되죠? 수가 많이 걸리죠? 그래도 만년패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이 여기서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여기 붙이는 수. 공배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단수 치면은 뻗어서 빅이 되죠? 그럼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때 이거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오공도로. 이때는 이쪽을 뻗어서 나갑니다. 따면은 다시 따서 이 형태는 사는 형태가 됩니다. 이 연결해도 단수 당해서 안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치는 거는 아이고 이거는 최대한 크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망했습니다. 흙이 완전.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런 수는 어떨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순데요? 이 수는요. 잘 돼야 돼요. 100이. 여기서 이렇게 둔다. 이거는요. 이렇게 붙여서 곤란해집니다. 넘어가면 이건 전체 사활에 걸리는 폐가 되고요. 폐가 됐죠? 이거 폐가 됐습니다. 안 넘겨준다. 이렇게 두면 이거는 죽었어요. 오공도로 죽었어요. 여기 두면 죽었죠? 그렇다고 이거 두면 따서 죽었습니다. 오공도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저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이어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당장 폐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단폐가 됩니다. 그렇죠. 이어 보면 같이 이어서. 아 이것도 곤란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100은.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둘때 이것도 여기를 치중을 합니다. 치중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수 이거입니다. 넘어가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100이. 그러면 그러면 이 수는 그냥 죽었습니다. ab로 그래서 100은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전체가 걸린 폐가 되죠. 아 이거 진짜 100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중했을 때는요. 최대한 이렇게 아 여기 전 누른다? 그럼 살지 않았느냐? 넘어가면 단수 살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흙이 100이 눌렀다? 여기 치중 가면요. 이것도 지금 어 이거 이쪽을 두면 넘어가서 죽었습니다. 이건 죽은 모양이에요. 집이 안나죠? 땀은 찝어서 그러면 여기를 놓게 되면은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아이고 이건 100이 상당히 곤란해졌죠? 그래서 치중 왔을 때는 최대한 공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흙도 여기를 둬야 되는데 젖혀서 여기는 안되죠? 여기 집이니까 여기를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00이 가만히 놔도 됩니다. 다른데 두면은 흙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은 빅이 돼서 안되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이어지면 이게 또 만년패가 됐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가장 백에게 뼈아픈 수는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수예요. 가만히 젖힙니다. 그러면 백이 어 이거 살려줄래나? 하고 안심하고 이거 젖었을 때 안 막을 재간이 없어요. 다른 데 두면 죽습니다. 막아야 돼요.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수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백이 어라 이거 이런 수가 있어? 이거 따면은 여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패가 됩니다. 아까 모양 나오죠? 이쪽을 뻗는 건 죽었어요. 이거는 아까 그대로 나오죠? 젖히면 여기 나서 아 이건 단패가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단패가 됐죠? 그럼 이쪽에서 치면 넘어가서 이것도 단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젖었을 때 놓으면 탄수 그렇다고 이렇게 뒤에서 치면 따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유를 살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거 살았은 것 같아요. 여기를 치중하면은 죽었습니다. 단수 치면요. 이어져서 따면은 치중 가면은 아이고 지금 이게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왔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젖히고 놓을 때 단수 치면 어 백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따면은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거를 따면은 이거 뜯기고 이거 후수로 살아서 이게 안 되겠죠? 아 이거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백한테 뼈 아픈 수는 젖지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 아 요소를 아시면은 실천에서 찾기가 힘든 수입니다. 위에서 누른다? 이거 따으면 되죠. 똑같아요. 폐예요. 그러면 이엄은 살지 않았느냐? 이거는요. 아까처럼 여기 치중 가면 아 이 이엄은 죽어요. 이 이엄은 단수 쳐도 치중 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어요. 이거는 아까처럼 따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아픈 수 젖히고 놓을 때 단수 치는 수 아 백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 것입니다. 실전에서 한번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백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거 이 이거 살기 위해서 이걸 띄워주고 후수로 살면은 바둑이 아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양에서 백에게 가장 아픈 수 뼈 아픈 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